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광주 지역만 봐도 작년에 비해 환자 수가 20%가량이나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독감 환자가 급증한 이유 중 하나는 독감 바이러스 변종 해마다 새로운 형태의 독감 바이러스가 출몰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맞아도 효과가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주사 맞아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예방주사 왜 맞았을까요? 나도 독감에 걸릴 수 있다는 불안감에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면역력을 키우고 손과 발도 자주 씻고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무엇보다 철저하게 개인 위생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3,300원인데요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은 이 가격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? 3,300원의 정체는 바로 오는 10일부터 인상되는 광주 택시 기본 요금입니다 올해 오른다 오른다 얘기는 있었지만 정확한 날짜가 알려지자 더 관심을 끈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오르네 2,800원일 때가 좋았는데 10일 전까지 택시 많이 타야겠다 많은 누리꾼들이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내비쳤는데요 갑자기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떠오르는 이유는 왜일까요? 매년 1월 1일이 되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한 해 소망을 빌기 위해 해맞이 명소 찾는 분들 많으시죠? 그래서인지 남도의 해돋이 명소에 대한 소식에도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남도의 해맞이 대표 명소인 해남 땅끝마을 갯벌과 함께 어우러진 서해에서 솟구쳐 오르는 태양을 감상할 수 있는 무한 도리포 해수욕장 무등산 장불제와 입석제 등 이처럼 남도 곳곳에는 새해 일출을 볼 수 있는 명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명소래요! 발언 세러 가자! 2019년 희망찬 새해를 맞기 위해 테마지 계획을 세우는 누리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한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ejectımı최고 있습니다 심지어..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